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께 탄핵 저지선 개헌 저지선 여러분들 이거를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이 좀 가볍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눈치를 좀 받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울산광역시 교육감선거 같은 경우는 조작가 기준으로 35%니까 아주 높은 수치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다시 화끈하게 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역대 선거를 통틀어서 가장 화끈하게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한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고 난 다음에 수도권에 대피할 거다. 그 대피하는 것을 그냥 주장한 게 아니고 4월 10일 총선의 전국 평균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6.7%에 해당하는 유령사전특표를 확보한 다음에 표수로 한 329만 표 정도 됩니다. 그거를 집어넣은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6.7%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보궐한 다음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4월 10일 총선이 조작될 경우를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수도권이 전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방송을 제가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진지하게 들으셨겠지만 무슨 그렇게 바쁜 일들이 많은지 다 뭉개고 지금 와가지고 표달라고 저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다. 유승민 후보 저 시각 수도권이 어렵다. 제가 보는 시각하고 유승민 전 의원이 보는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근본 원인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뭐 윤재욱 원내대표나 한동훈 저런 비상대책위원장이 200석대는 탄핵 개헌이 가능한다. 이제 알았나 이야기. 당신들 이제 알았나 이야기죠. 당신들이 이제 알았나 이야기죠. 여기에 무슨 장동혁 사무총장이 170개 정도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마쳤는데 경합지역 아니면 우세였는데 10시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이라 정치의 총선 판세를 분석하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들 한 여론조사 옳은 거냐 이야기죠. 당신들 한 여론조사가 누가 준 여러분들 전화번호 돌려가지고 한 게 아니냐 이야기죠. 다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가지고 그냥 광대처럼 그냥 뭡니까. 그냥 굿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재명 조국이 200석을 넘는다면 정권 탄핵만이 아니라 개헌으로 헌법의 자유를 빼는 게 가능해집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는 것입니다. 헌법 가치를 지키나 범죄자 지배를 받게 되나 결정할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왔나 이야기죠. 내가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이 묻고 싶은 것은 당신들은 외눈이 돼가지고 가장 당신들이 직시해야 될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선거를 맞이하게 된 게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표를 달라. 국민들이 표를 주면 표를 지킬 수 있냐 이야기 당신들이. 당신들이 표를 못 지키잖아. 공박사님 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그냥 정치적인 수사로 이야기하지만 나는 숫자로 이야기하는 당신들이 표를 던진 거가 어떻게 표가 여러분들 도둑질 당한지를 다 밝혔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딴 데에서 무슨 짓을 하다가 지금 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와가지고 탄핵스냐 어떻고 개헌 저짓으냐 어떻고 당신은 4월 11일이면 그냥 당신들 정치생명 끝나는 거고 그냥 며칠 동안 셀카 가지고 이런 재미 많이 봤으니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고 그 업보를 윤 대통령 짊어지고 3년이 될지 아니면 3년을 못 갈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막을 겁니까 2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지금 와가지고 표달라고 탄핵스 무너지니까 표달라고 개헌스 무너지니까 표하달라고 어떻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머리가 없는지 아니 다 여러분들 물리 화학 생물 다 배웠을 거 아닙니까 수학도 배우고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못하는지 역대 선거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다 조작이 이루어졌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선거는 다음에 이기게 또 정신 승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나간 겁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출마한 분당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당갑의 4.15 총선에서는 14898표가 여러분 투입된 겁니다. 유령사전투표자 수가 이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7.16% 올린 겁니다. 14898표는 어떻게 투입됐냐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투입한 겁니다. 이게 14898표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가 1159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투입했으니까 전형적인 4.15 총선에 조작방법을 쓴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분당갑 동장을 총로구 영동포울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분당갑에는 표를 얼마나 집어넣는가 하니까 14903표를 집어넣네 14903표를 집어넣는데도 김은혜 후보가 당선 김은혜 후보가 당선된지 모르겠네요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안 된 것 같네요 안 됐으니까 다음에 경기도지사를 나온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실제 사전투표율은 21.79%로 추정되고 선관위의 발표 사전투표율은 28.95%인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를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으니까 7.16%를 부풀려도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발표하면 그걸로 부풀리는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가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관 후보는 실제로 사전투표율이 42%인데 56%를 뻥튀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 사전하고 여러분 당일을 빼니까 선관위 자료가 차익값이 플러스 13% 마이너스 15%인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이렇게 다 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딱 끝나면 그냥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그냥 출구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뭐죠 그냥 다 예측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선거 조장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를 56%를 뻥튀기 한 겁니다. 56%를 뻥튀기 한다면 몇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14898표를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세 장 다 한 장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56% 뻥튀기가 된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기이한 그래프가 이게 여러분들 이건 좀 잘못됐네요. 영등포 사례네요. 보시게 되면 이거는 좀 잘못됐네요. 이 분당갑 여기 나오네요. 분당갑. 이런 그래프가 이게 미친 그래프죠. 이게 말이 됩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13%나 당일투표 득표율과 높은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엄청난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십자층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잘 살기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이.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다 죽은 것 같아요. 양심이 다 죽었는데 양심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자유생명 재산을 빼앗기겠죠. 권력이란 것은 야매를 차지 않습니까 국민을 두려워할 염려가 없으면 그냥 강제력을 그냥 무장정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당갑의 차이값 4.15 총선의 차이값을 보고도 원인을 규명하고 이것을 고치려고 하는 나라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전국에 그 많은 대학 교수님이 계시지만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이 문제에 동참을 해서 이걸 해결하는데 힘을 대준 사람이 거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 많은 언론사들이 있지만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한 거죠. 나라가. 나라가 여러분들 그냥 그 자체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문열 선생님 하시는 말씀처럼 이게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에 침묵하는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이걸 보고도 뭡니까 하택이니 이준석이니 무슨 유경주니 다 뭡니까 문제없다고 떠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번 선거 그냥 맞추고 나면 그걸로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그 회복이라는 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뭐 그걸 미리 그냥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침묵할 정도의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를 이거를 침묵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왼쪽이 가짜고 오른쪽이 진짜지 않습니까 가짜를 가지고 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를 해보니까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지 않습니까 추정치 발표가 제2아 전문가의 진짜 차이값 추정치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짓들을 해가지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안일함과 무사태평함에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거죠. 미래이기 때문에 누구도 미리 자기의 주장이나 전망이 오를 거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단히 비극적으로 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대한민국의 선거부정이 제도화가 이게 해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가지고 국민들이 일당 지배 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일당 지배 체제를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제어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수탈할 거라고요. 지초대로 할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외교 정치 다 나라 금세 넘어갈 겁니다. 저는 온전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